친구들 하이오 친구들 하이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이름이 뭡니까? 이름이 뭡니까?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름이 뭡니까? 이름이 용가리예요 용가리 맛있는데? 아 맛있는 거 아니고 이름이 용가리예요 저는 용용인데요 용용이 할아버지 어? 몇 살이십니까? 10살입니다 어? 저랑 딱 10배 차이 나네요 어? 저는 100살입니다 100살? 그래서 100살이 많아요? 당신도 많습니다 나도 많네요 근데 포비쌤 뭐합니까? 아 오늘 두 분이서 좋아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서 목소리가 나와요? 어디 있습니까? 아 착한 친구들만 보여요 저는 안 보입니다 저만 보여요 거짓말 제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딜 물까요? 맛있겠다 그게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? 저는 치즈볼 좋아요 치즈볼이 뭡니까? 아 치즈가 들어간 볼이에요 공에 치즈를 넣는다고요? 아니에요 동그랗게 생긴 치즈 튀김이에요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건 영양객인데 에? 영양객이 뭐예요? 영양객 몰라요? 몰라요 영양객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치즈볼 맛없습니다 치즈볼 맛있습니다 입천장 닭가집니다 어 먼지 아시네요? 들켰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는? BTS 어 BTS 저도 압니다 너무 유명하죠 방탈출 소년단 뭐라고요? 방탈출 소년단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방탄? 방탄조끼 통화를 다 막아라 잘 모르시네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뭐 좋아해요? 저는 아무래도 국민 가수 국민 가수? 아이유? 나훈아 네? 아 전 나 혼자 산다 알아요 하하하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게임은? 아 카트라이더 그게 뭡니까? 카트라이더 아 그 마트 가면 끄는 거 그거 카트? 아니에요 그걸 타고 빠르게 갑니까? 아니에요 잠을 빠르게 보는 게임이요? 아니에요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임이에요 아 그게 그런 게임입니까? 네 뭐 좋아하세요? 저는 윤돌이 좋아합니다 뷰시야 뭐야? 뭐야? what? you what? 아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나이 차이만큼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지만 두 분 사이좋게 잘 지내실 수 있죠? 근데 뭔가 좀 닮았습니다 가슴이 용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빠이요 고ç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